한글자막 by 한효정 민규 씨 정말 바쁜 거야? 아니면 일부러 서울에 오는 것을 피하는 거야? 둘 다야. 연구실에서야 정시에 퇴근하지만 새벽까지 숙소에 불이 밝혀진 걸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 숙소에 있는 사람들 거의가 서울에서 왔는데 자주 집에 가는 경우는 드물어. 한가하다 해도 별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머님이 얼마나... 어머니 얘기하지 마. 나영이 어머니 얘기를 하려 들자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치며 막아버렸다. 깜짝이야. 왜 그래, 민규 씨. 미안하다. 부탁할게. 어머니 얘기는 언제고 내가 먼저 할 때까지 참아줘. 응? 알았는데 한 가지만 물을게. 해인 씨 때문이야? 그렇다면 민규 씨의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영은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오해는 무슨 오해. 너나 오해하지 말고 어머니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너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으니까. 나영은 빵을 작게 떼어 버터와 잼을 바르며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섭섭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해인 씨는 잘 있겠지? 가끔 생각나곤 해.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잘 지내겠지. 민규 씨도 서울에 한참 동안 안 왔으니까 해인 씨 이사한 다음에는 통 못 만났겠다? 그렇지. 서운해할지도 모르겠다. 그치? 글쎄. 나영에게 미안하여 화제를 바꾸고만 싶은데. 나영은 속도 모르고 그녀 걱정을 계속했다. 그림은 시작했을까? 막연히 그림만 그리는 것도 그럴 텐데. 나라도 한번 찾아갈까 봐. 마음 먹은 김에 내일 가봐야겠다. 민규 씨, 약도 좀 자세하게 그려줘. 내일 만나서 저녁이나 함께할게. 찾아갈 거 없어. 어머, 왜? 나 해인 씨랑 잘 통했었어. 해인 씨도 내가 찾아가면 무척 반가워할걸? 야, 그런 얘기 말고 다른 거 없니? 아버지는 언제 오셨어? 성과는 있으셨다니? 아주 흡족해하셨어. 기대 이상이었대. 그렇지 않아도 민규 씨랑 식사 한번 한다고. 주말만 되면 왔냐고 물으셔. 서울 가게 되면 바로 찾아뵐게. 나도 나영의 아버지를 뵙고 싶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생활을 다시 점검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곤 했다. 모처럼 왔는데 어딜 갈까? 동학사 쪽은 봄에 갔었고 마땅히 갈 만한 데가 떠오르질 않네. 민규 씨 보러 왔지. 관광 왔나 뭐? 너 영화 좋아하지? 요새 영화 본 적 있니? 없어. 그래,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평도 좋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여기도 상영하는 데가 있겠지? 너 대전을 뭘로 보는 거야? 여기도 서울하고 동시에 개봉해. 아, 대전 사람 다 됐네. 지금 일어서면 이래 상영 볼 수 있겠지? 영화 보고 대전에서 제일 근사한 집으로 안내해. 내가 점심 살게. 천천히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러고 출발하면 되겠다. 빨리 가자. 표 매진이면 어떡해. 커피숍을 나오자 나영은 로비 한편에 있는 신문 진열대 앞으로 갔다. 지역 신문을 뒤적이던 나영은 보물찾기에서 쪽지라도 찾은 양 좋아하며 영화 광고를 내 얼굴 앞으로 바짝 들이댔다. 똑소리나는 여자. 어머니가 늘 나영을 두고 하는 말이 다시 한 번 생각났다. 어떤 일이 생기면 진지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상대방의 공감을 얻었다 하면 바로 자신의 의견에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만만한 여자가 나영이다. 직장을 그만둘 때도 사직서를 받아든 부장이 이유를 묻자 아래 직원들에게 하는 말과 상사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소신없는 부장님께 스트레스 받아 직장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서 주위 직원들에게 소리 없는 박수를 받았단다. 하지만 처음에 으슥해하던 것과 달리 직원들 앞에서 건방을 떤 것과 화도 내지 못하고 무한해하던 부장에게 미안하다면서 나영은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여리고 고운 마음씨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 로비를 벗어날 때 나영이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와 팔짱을 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나영은 기분이 좋을 때면 장난스레 팔짱을 끼곤 했다. 어쨌든 나영이 기분이 풀린 것 같아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웠다. 차를 세워뒀던 곳으로 가기 위해 호텔 정문을 벗어나 바로 옆에 있는 온천장 입구를 막 지날 때였다. 나영이 어머! 하고 짧게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왜 그러냐는 듯이 나영을 쳐다보자. 저기 라고 하며 턱으로 앞을 가리켰다. 나영이 가리키는 곳을 내가 바라보기도 전에 나영의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맞다! 아! 혜인 씨야! 처음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녀와 할머니의 모습이 이내 눈에 들어왔다. 못 본 척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나영과 내가 서 있는 곳은 온천장 입구였고 그들은 이미 온천장 입구 쪽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못 본 척하라는 말만 나를 더욱 졸렬하게 만들었을 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무슨 얘긴가를 하며 걸어오던 그녀가 나영이가 혜인 씨! 하고 부르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듯했다. 거봐! 혜인 씨 맞잖아! 나영은 서울이 아닌 곳에서 그녀를 만난 것이 여간 신기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가 나영을 향해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는 척을 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 먹으면서 혜인 씨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 반가워요. 온천 오셨나 봐요? 잠시 그녀가 대답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던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색시가 서울 가기 전에 온천을 시켜주겠다지 뭐유. 우리 목욕하고 색시 주사 맞으러 병원 갈 거야. 그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할머니 팔을 잡았다. 할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그럼 아저씨는 이따 저녁에 집에서 봐요. 혜인 씨, 대전에 계셨군요. 전 서울에서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내가 팔을 빼며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나영이 팔을 다시 끼며 내 말을 잘랐다. 됐어. 나중에 얘기해. 변명을 너무 서두르면 또 거짓말하게 되는 거 몰라? 빨리 가긴 하자. 영화 늦겠어. 나영 씨, 나중에 얘기 들으시겠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오해는 말아주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그녀의 콧등에 땀이 송송 맺혀 있는 게 보였다. 그만하세요. 혜인 씨보다 민규 씨 얘기를 들을게요. 들어가 보세요. 우린 지금 영화 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저... 그럼... 고개를 숙여 보인 후 앞만 바라보고 터벅터벅 발길을 옮기는 그녀를 보자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흰 목덜미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길게 늘어진 그녀의 머리카락마저도 갑자기 맥이 빠져 비틀거리는 듯해 그냥 가도록 둘 수가 없었다. 잠깐만 기다려. 나영이 잡고 있는 팔을 빼며 그녀에게로 뛰어갔다. 저기요.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내 추측이 맞았다. 눈만 깜빡이면 곧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고여있었다. 나영 씨 기다리는데... 왜요? 이럴 줄 알았어요. 또 눈물 흘릴 거라는 생각에... 올 일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데 왜 울어요? 상관 말아요. 민규 씨! 나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따 갈게요. 그땐 웃어줘요. 알았죠? 나 거짓말한 거 벌도 주고요. 이따 봐요. 아참, 병원 꼭 가야 돼요. 나영은 화가 많이 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려고 무척 애쓰는 듯했다. 무엇보다도 잘 믿어지지 않는 나에 대한 불신이 얼굴 가득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팔을 잡자 나영은 세차게 뿌리치며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나영으로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일이었기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나영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 옆에서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다. 한 발 더 앞으로도 한 발 뒤로도 나아가는 일 없이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던 나영이 내가 대덕에 발령받아 내려오기 전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규 씨 가까이 오게 됐어. 이젠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 사이의 틈을 민규 씨가 없애줘. 지금까지 나영이 해온 수고와 진실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영을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도 예전과 다른 것이 없다. 어쩌다 일이 이 지경에 되어서 나영을 속상하게 만든 것이 미안하고 쑥스러울 뿐. 한 가지만 물을 게 혜인 씨 언제부터 대전에 있었어?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나영이 물었다. 한 달쯤 혜인 씨가 대전에 온 지 한 달 민규 씨가 서울에 오지 않은 지 한 달 재밌네. 근데 어디서 살아?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별 거야. 먹고 자는 것이 사는 것이지. 동학사 근처에 있어. 아까 함께 있던 할머니 집에. 민박 집이야.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씩 풀리는군. 서울하고 연락 끊은 것. 퇴근만 하면 휴대폰 전원을 껐 것. 어느 때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통화된 적도 있었어. 그 시간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냐. 그녀를 옆에 두고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고 싶지 않았었고 특히 어머니나 나영에게 전화가 걸려올까 봐 민박 집으로 향할 때는 휴대폰에 전원을 꺼놓곤 했던 걸 두고 하는 말이었다. 미안하게 됐다. 우선 영화나 보러 가자. 나영에게 미안한 마음에 묻는 대로 대답은 했지만 별로 유쾌하지 않았다. 시동을 걸려다가 나영의 손을 잡자 세차게 뿌리쳤다. 지금 이 기분으로는 도저히 영화 못 보겠어. 자기도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래? 뭐가 안 그래야. 네 기분대로 남의 대답까지 강요하지 마라. 그럼 어디 가서 얘기나 하지 뭐. 그간 있었던 얘기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성급하게 구는 거야. 온천 지역을 벗어나 시내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눈에 띄는 아무 커피숍이나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차가 마탕치 않아 할 수 없이 유료 주차장에 세워두고 걸어서 시내 번화가로 들어섰다. 어느 집은 아기자기하게 어느 집은 웅장하게 외관을 갖춘 카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주로 젊은 연인들이 드나드는 듯 다정하게 팔짱을 낀 커플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카푸치노 전문점이라고 예쁘게 쓰인 종이가 유리문에 붙여진 집을 들어갔다. 커피향이 실내에 적당히 퍼져 있었다. 카푸치노 두 잔을 주문한 다음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던 나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아까 두 사람 얘기하는 모습 너무나 애절해서 못 봐주겠더라. 형수한테 죄 지은 거라도 있어? 뭘 그렇게 사정사정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빈정거리지 마. 형수 한 달째 여기 와 있는 거 어머니도 알고 계셔? 내가 부탁했지. 어머니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왜 물어? 모른다면 네가 알려줄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어머니께 이를까 봐 겁나? 이해할 수 있을까? 형수를 대전까지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자존심 강한 그녀가 이곳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절망을 나영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네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자세하게 얘기한들 믿고 이해하겠니? 이런 방법밖에 택할 수 없었던 나와 형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더구나 너처럼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안락하게 성장한 사람이 말이야. 어떡할래? 얘기 들을래? 네 마음대로 생각할래? 변명은 필요 없고 진실만을 얘기해. 정말이지 말하기 싫었다. 변명이니 진실이니 하며 계속 꼬여있는 나영에게도 짜증이 났지만 나영의 오해를 풀어주자고 그녀의 절망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정말이지 하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 그러나 결국 입을 열어야 했다. 내가 오해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녀를 오해의 대상이 되도록 둘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그날 새벽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서부터 대덕에 내려와 병원에 입원하게 되기까지의 상황과 사정을 그리고 그 후 할머니 집에서 묻게 된 경의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동안 얼마나 곤혹스럽던지. 그녀도 나도 서로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유산이란 말을 할 때도 그랬고 혼인신고 문제도 그랬다. 게다가 그녀를 부탁할 만한 곳이 어디 한 군데도 없어 난감했다는 얘기는 나영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하기 힘든 말이었다. 그때 내 생각은 왜 안 했어? 나한테 연락을 하지. 나영은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듯 했다. 너를 두고 제일 많이 망설였었지. 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막막했을 거야. 그렇다고 형수를 너희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는 일이잖아. 내가 알기만도 집에 있을 때 한 달 정도를 물만 먹더라고. 그때 누구 하나라도 형수가 아이를 가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거기에다 형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에게 정신적으로 가진 학대까지 받았으니 집을 나가서도 마음이 여편했겠지만 거처하는 곳이 진에게 그리 편치 않은 데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형수를 큰 혼란 속으로 빠뜨렸던 것 같아. 민규 씨가 너무 힘들었겠다. 힘들 건 없었어. 병원에선 간병인을 두었고 지금은 할머니가 잘해주시니까 나야 퇴근 후에 잠깐 들러서 들여다보고 돌아오는 것이 다였지. 매일매일? 응. 이해는 가지만 자기도 지극정성이다. 해인 씨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격 좋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시동생 간병을 받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성격이 좋은 거야. 자존심이 없는 거야. 해인 씨 좀 웃긴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나 민박집으로 갈 때 얼마나 실랑이를 한 줄 알아? 형수는 막무가내로 싫다고 하고 나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어쨌든 두 사람 다 웃긴다. 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웃기니? 갑자기 남편 죽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며 눈에 띄기만 하면 악담을 퍼버대고 아이를 가졌는데도 누구 하나 기뻐해 죽이는커녕 눈치도 채지 못한 상태에서 내색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유산을 했는데 유산을 하고도 남들은 마취만 깨면 태연하게 병원을 나선다지만 눈뜰 기력도 없는 상태에서 창고 같은 작업실 구석에 누워 있어야 하는 어느 여자 얘기를 들으며 어머머 호호호하고 웃을 수 있는 거니?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 여자가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앓다가 결국 아무도 모르는 채 죽었다면 그건 더 웃기는 일이겠네. 뭐라고? 웃긴다고? 결과적으로 비굴하게 그녀의 자존심만 팔았다는 생각이 들자 못 견디게 화가 났다. 모든 사람에게서 저만치 어둠 속에서 그림자도 없이 혼자 떨어져 있는 이혜인 그녀를 지탱시켜주는 건 무엇일까?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건 일 뿐이에요. 난 사람에게서 위로 같은 거 받지 않아요. 제발 서울로 가게 해줘요. 납치하다시피 대전으로 내려와 병원에 입원시킨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내게 마치 사정하듯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 서울로 가게 하자. 나마저 그녀에게 회방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혼자서도 충분했다는 그녀의 말에 가슴 아파한 건 잘못이다. 혼자서도 충만했고 그래서 행복했다는 그녀의 말을 믿고 이제는 혼자에게 해야 한다. 나영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로 했다. 변명이나 이해를 구하려는 말을 하면 할수록 결국 그녀를 더욱 욕되게 할 뿐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나 서울 갈래. 나영이 핸드백을 집어들며 나를 보았다. 그럴래? 화났어? 화면 무슨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뿐이야. 왜? 내가 혜인씨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자 오늘은. 더 해봤자 웃기는 얘기밖에 더 되겠니? 남자가 말꼬리 잡는 거 봐. 웃긴다는 말이 그렇게 싫었어? 뭐야? 말꼬리를 잡아? 형수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듣기 싫으면 중간에 그만두라고 하면 될 것을 다 듣고 난 뒤에 두 사람 웃긴다니.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 일어나자. 간다며. 서울엔 언제 올 거야? 내가 가고 싶을 때. 혜인씨가 서울에 오면 민규씨도 매주 오겠지? 나영이 너 아주 못됐구나. 내가 먼저 의자에서 일어섰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와 차를 세워둔 곳까지 걸을 동안 나영은 말없이 한 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주차비를 지불한 후 키를 받아 나영에게 건네주었다. 운전 조심해라.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미안하다. 민규씨 오늘 참 낯설게 보인다. 네 마음이 꼬여서 그런 거야 인마. 미안하다고 그러잖니. 서울 가면 전화할게. 너도 도착하면 전화줘. 나영은 차에 오르자마자 시동을 걸었다. 내가 창문을 두드리며 안전벨트라고 크게 말했지만 나영은 앞만 바라본 채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나영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무슨 망상일까. 정념의 혼란스러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정체물을 거센 충동. 이내 허망해지는 그리움. 이 괴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맑은 술잔 속에 내 마음을 비춰보았다. 아직까지 없었던 감정의 혼란은 술로도 잘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에 대해 나영에게 말할 때 왜 그리도 가슴이 떨리고 목이 메어오던지. 그렇게 떨리고 목이 메어왔다는 사실은 나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충격이었다. 나영을 보낸 후 그녀에게 가기 위해 택시를 탔지만 방향을 숙소 쪽으로 바꾸고 말았다. 그녀를 보면 정말로 울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마음에서였다. 엉뚱하게도 웃읍기까지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들이 짜증스럽기 그지없었다.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녀가 직접 전화를 받기는 처음이었다. 어? 전화기 앞에 있었어요? 네. 지금 막 유나가 전화했었어요. 유나 씨는 잘 있대요. 한 번 더 내려오라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대요. 나영 씨랑 시간 재밌게 보내고 계신 거죠? 나영이 갔어요. 벌써요? 섭섭하겠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금방 헤어져서요. 아까 호텔 앞에서 놀라셨죠?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괜찮다니까요. 저보다 나영 씨한테 혼나셨죠? 혹시 나영 씨 일찍 간 거 저 때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대덕에 와 계신 얘기 듣고 미안했어요. 아무 도움이 못됐다면서. 오히려 말하지 않았다고 야단 맞았는걸요. 서울 가면서도 못 뵙고 가서 미안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나영 씨한테는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 지금 숙소에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숙소 근처에 있어요. 나오실래요? 아니요. 그럼 내가 가죠. 그런데 어떡하죠? 나 술 좀 마셨는데. 혼자서요? 네. 그녀가 나오기로 했다. 내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곳으로 간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면서 자신이 나오겠다고 하며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될 수 있으면 그녀가 올 때까지 술은 마시지 않고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내일 바다에 가려고 했는데. 어쩌면 철진한 적막한 바닷가가 그녀를 더 울적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그림이든 공부든 시작하게 하는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 내일이면 그녀가 간다. 마음으로는 벌써 내일이 되어 그녀가 떠났고 난 혼자 남았다. 이젠 매주 서울을 가겠지요. 그리고 그녀 곁을 기웃거리겠지만 그녀가 오지 말라 하면 그래야 할 것만 같다. 오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를 바다에 데려갈 일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리고 난 아직 그녀의 염원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녀의 염원이 무엇인지. 그러나 난 그녀의 염원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사람에게 받는 위안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반드시 깨우쳐줄 것이다. 이튿날 그녀와 함께 서울로 가기 위해 아침 시간을 바삐 보냈다. 바쁘다기보다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멍하니 보냈다는 게 맞는 말일 것이다. 숙소 지하에 있는 세탁실에 내려가 빨래 몇 가지 한 것 외에는 잠깐이면 할 수 있는 내일 회의 준비조차도 시작하지 못하고 서성대기만 했다. 커피를 뽑아놓고도 괜스레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다 애꿎은 커피만 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녀가 떠난다는 게 나한테는 이런 걸까 그녀를 다시 눌러앉힐 그럴 듯한 이유는 없을까 미쳤군 도대체 나는 빠르게 문단속을 한 후 숙소에서 나왔다. 차를 민박지와 배 세우고는 담배를 찾았다. 차창을 내리니 마을의 초록 풍경이 바람과 함께 더욱 선명해 보였다. 운전석에 앉은 채 집안을 기웃거렸다. 조용했다. 작은 화단에는 할머니가 이름을 가르쳐준 과꽃과 분꽃이 코스모스와 다정이 어울려 피어 있었다. 평상에 앉아 화단을 스케치하고 있던 그녀의 뒷모습이 아른거렸다. 몸이 제대로 추스러지긴 한 건지 마치 그녀를 쫓아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문득 수치스러웠던 어제일이 떠올랐다. 그녀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던 나 나영 앞에서 주눅들은 그녀의 모습 그녀 못지않게 나영에게 떳떳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은 결국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겠지. 그래 떳떳하지 못한 감정은 진실하지 않다는 거다. 이제 그녀가 떠나고 나면 이런 상념도 차차 줄어들겠지. 얼마 동안이나 넋을 놓았던지 담뱃불이 필터 끝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꽁초를 재떠리에 버리고 차에서 내리는데 그녀가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토라게 하고 계세요? 그녀 얼굴에 햇살이 비치자 웃는 모습이 더욱 화사해 보였다. 준비 다 하셨어요? 네, 집만 가져오면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죠. 그녀보다 앞서 대문을 들어섰다. 뒤따라오는 그녀의 기척이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 할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나도 그간 색시랑 지내면서 심심하지 않고 좋았다오. 이제 허전해서 어쩌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는 마루에 놓여진 그녀의 짐 중에서 커다란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녀와 할머니는 서로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섭섭함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와야 돼. 꼭 다시 오라고. 살다가 속상하거나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싶을 땐 외할머니네 간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내려와. 알았지? 아이고, 우리 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드나들었어도 이렇게 서운한 건 처음일세. 할머니, 저 자주 올 테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할머니 된장찌개 생각나서 큰일 났어요. 아이 참, 내 정신 좀 보게 된장을 싸준다고 하고서는 잠깐만 기다려봐. 돌아서는 할머니의 팔을 그녀가 잡아당겼다. 할머니, 그냥 갈게요. 그래야 또 먹으러 오죠. 저 이제 가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그녀가 대문을 나서자 그녀가 들고 있던 작은 가방과 커다란 종이백을 받아서 트렁크에 실었다. 어서 타세요. 그런데 그녀는 바로 차에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왜 그러는지 짐작이 갔다. 운전석 옆에 앉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뒷좌석에 앉기도 곤란한 눈치였다. 우리의 관계는 이처럼 어려운 거구나. 그러나 앞문을 열며 짐짓 태어난 척을 했다. 그녀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눈길을 피하며 앞좌석에 올라탔다. 그녀는 석고상처럼 앉아있었다. 피곤하면 눈 좀 붙이세요. 피곤하긴요. 건강은 좋아지긴 한 건가요? 그럼요. 너무 미안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이젠 정말 저 땜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게 하세요. 내가 괜히 걱정을 해요. 그녀는 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새삼스럽게 그녀와의 거리가 절대로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가을이란 계절만큼 서글펐다. 그녀에 대한 감정이 이성으로서의 사랑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해 보았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무언가가 되어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지나친 욕심인 걸까. 9. 그녀가 서울로 가고 난 후 얼마 동안은 내가 가진 이성만으로는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기진맥진했다. 시녀를 앓으며 밤새 땀을 흘리다가도 창가에 여명이 비추일 때면 이번엔 오한이 일어나 온몸을 덜덜 떨면서 어금니에 힘을 주어야 했다. 새벽의 한기가 어찌 심하게 느껴지던지 마치 내 영혼까지 떨리는 듯 춥고 두려웠다.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넣고 물을 부은 다음 크림을 거품 내서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마시곤 했다. 그러고 나면 그제서야 몸속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아침이면 언제 열병과 오한 사이에서 헤매였나 싶게 멀쩡해지는 이 열병의 정체를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여야 했던지 이모의 표현대로 천지에 아무도 없는 그녀를 형을 대신해서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과 어머니를 대신해서 나라도 속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켰었다. 그러나 그녀가 대덕을 떠나고 나자 나는 어둠 속에 혼자 버려진 아이처럼 무서운 고독감에 휩싸여 갈팡질팡했다. 오히려 내가 그녀에게 의지하고 위안받고 싶은 거센 충동이 일어났다. 아무런 충동도 유혹도 그 흔한 젊음의 고뇌도 없이 보낸 밋밋하기만 했던 내 청춘의 막바지에서 요지부동의 진실 하나가 못 견디게 나를 괴롭혔다. 형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내 진실 인내가 아니면 평생을 살아도 얻지 못할지도 모를 내 진실 그녀에게는 감히 말로 전하지 못할 감추어진 마음 하나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매주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주로 그만 오라는 말만 했고 나는 스토커처럼 그녀를 귀찮게 치근덕거렸다. 밥은 먹었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커피 마실래요? 내가 탈게요. 뭐 재미있는 일 없었어요? 아픈 곳은 없어요? 유나 씨는 잘 있나요? 몇 마디 되지 않는 이런 말들을 되풀이하며 주말이면 그녀 곁을 맴돌았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연구소 일이 없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제되지 않는 열정이었다. 일이 위로가 된다는 그녀의 말은 맞았다. 모든 감정을 가슴 한구석에 밀어넣은 채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어제도 그제도 이런 기분이 계속된 만큼 일주일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순식간에 흐르곤 했다. 그러면서 한 주일 또 한 주일을 보내던 가을의 중간쯤에 난 회사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를 받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전자학회 참가팀 멤버에 나도 포함되었던 거다. 자네에겐 큰 도움이 될 거야. 특히 이번엔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에 잘 적응하도록 해봐. 논문이야 가지고 와서 보면 되지만 그런 분위기를 익혀두면 앞으로 연구생활하는 데 크게 힘이 될 거야. 조그만 팸플릿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챙겨오도록 해. 누가 아나? 대덕에서도 세계학회가 열리는지. 논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분명 눈에 띌 거야. 나를 따로 불러 격려해 주는 이부장을 보며 이번에 나를 추천한 사람이 이부장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여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던 나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제출할 서류가 많았다. 참가자들은 매일 모여서 학회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회사를 소개할 자료를 챙기는 등으로 출발 전까지 무척 바쁜 나날을 보냈다. 서울 가는 일을 한 주 걸러야 했을 정도로 혹시 모른다며 준비해 가라는 참가자들의 논문 챙기는 일까지 끝내고 나니 출국 날이 코앞에 와 있었다. 출발은 일요일 오후 4시 40분이었다. 참가팀 멤버들에게는 금요일부터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팀에 끼지 못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후 퇴근을 하려는데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다.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 되물었는데 묻는 순간 동준형이 떠올랐다. 인마 형 같다고 나도 잊었냐? 하동준이다 동준이 형. 알아요 알아. 미안해요 형. 너무 갑작스럽게 형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그만 깜빡했어요. 그래. 시간이 적지 않게 흘렀으니 그럴 수 있지. 잘 있었냐? 네. 잘 지내요 형. 지금 어디예요? 파리에서 유학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의 전화는 정말 뜻밖이었다. 서울이다. 오늘 낮에 종로에서 어머님 찾아뵙고 네 연락처 알았다.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더구나. 민규야. 그냥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씩씩하지? 그럼요. 씩씩해요. 민호 형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정을 나누어온 사이였다. 제주도가 고향인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시작했는데 두 사람은 그때 만났었다. 전화로 긴 얘긴 할 수 없고 서울엔 언제 오냐? 어머니 말씀으로는 주말마다 온다던데. 내일 아침에 가려고 해요. 내일이면 금요일이잖니? 예. 이번엔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형. 보고 싶다. 당연히 만나야지. 너도 보고 싶고 너한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화한 거다. 동준형과 서로 찾기 쉬운 것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다. 동준형이 우리 집에 오면 민호 형보다 내가 더 좋아했던 기억이 났다. 무뚝뚝한 형에 비해 동준형은 마치 자기 집처럼 아래층 위층을 뛰어다니며 어머니와 나를 가만두질 않았었다. 웃을 일이라곤 없던 집안이 동준형만 오면 갑자기 활기를 찾곤 했다. 어머니도 네가 오니 사람 사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며 좋아하셨던 그런 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의 그의 전화는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멍울의 통증을 유발시켰다. 새벽에 출발하려던 계획을 바꿨다. 동준형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가기 위해서 시간을 약간 늦춰 출발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형이 먼저 나와 있었다. 그를 먼저 알아본 내가 다가서며 동준형 하고 부르자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나를 끌어안았다. 민규야 얼마나 놀랬니 네가 고생 많이 했겠다. 형 민호 형이 긴 여행에서 돌아온 듯 반가웠다. 나도 팔에 힘을 주며 동준형을 마주 안았다. 형이 그리웠다. 장소가 커피숍만 아니라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참지 않고 목 놓아 울고 싶었다. 앉자. 동준형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것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몸에 상처는 많지 않았니? 이마와 머리에서 피를 조금 흘린 것 말고는 깨끗했어요. 다행이다. 깨끗하게 가서 바보 같은 자식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멍청하게 앉아있었다. 형 아주 온 건 아니죠? 내가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아주 왔다. 파리로 유학 떠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귀국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벌써요? 왜 무슨 일이라도 일이 있는 건 아니고 파리 생활이 나한테는 별로 맞지 않더라. 물론 도움되는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 그곳 생활에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난 자꾸만 제주도가 그리워서 못 견디겠더라고. 다른 학문과 달리 그림 그리는 일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파리에 가서 그것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지? 그랬었겠다. 평소에 형을 생각하면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형수님도 함께 오셨어요? 아니야. 나 먼저 오고 그 사람은 한 달쯤 뒤에 올 거야. 내가 귀국한다니까 다들 잘 가라고 하던데? 그 사람은 붙지 않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놀다 오라고 했어. 아참 궁금한 게 있는데 자꾸 딴 얘기만 했다. 이 애인 니 형수 말이다. 괜찮니? 집에 전화하니까 이모님이 지금 집에 없다고 하던데 어디 있는 거야? 어제 어머님 배웠을 때 여쭤볼까 하다가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서 참았다. 하동준과 이 애인 두 사람은 같은 과 졸업 동기였다. 또한 형에게 그녀를 소개시킨 사람이 바로 동준 형이었다. 유나 씨 알죠? 그럼 알고 말고 애인이라고 아주 친하지. 지금 형수 유나 씨 작업실에 있어요. 혹시 그 작업실이 학교 옆에 있는 3층 건물의 반지야를 말하는 거니? 네, 맞아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단 말이야? 형의 목소리는 화가 난 듯했다. 네. 형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침울한 얼굴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니? 넌 뭐 했어? 죄송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민호 소식 들었을 때 민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야 두 말 할 것도 없었지만 그 다음에 어머니나 너보다 혜인이 걱정이 앞서더라. 내가 서울 떠날 때 어머니가 한창 혜인을 반대하실 때였어. 혜인이 살던 동네에 가서 차 한잔하고 헤어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파리에서도 자주 떠올랐다. 마치 노이동생 혼자 버려두고 온 심정이었는데 어머니가 결혼 승낙했다고 민호가 보낸 편지와 청첩장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던지 집사람은 혜인이를 위해 꽤 여러 날 새벽 기도를 했었지. 그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형의 모습은 몹시 힘든 아픔을 추억하는 사람 같았다. 찻잔을 비우고 형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정초에 유나가 편지를 보냈더라. 연하장을 준비했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편지를 쓴다면서. 그때 보낸 편지에는 온통 혜인이 걱정뿐이었어. 가장 내 가슴을 쳤던 글은 유나가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혜인이를 만났는데 보는 순간 얘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끔찍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유나는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혜인이의 눈빛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날 많이 원망했어. 아차 싶더라. 혜인이와 민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민호에게 바로 연락하려고 했었지만 귀국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도 고민이 많을 때라 잘필 미루다가 그만. 민규야 어머니가 그렇게 모진 분은 아니잖니?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봐. 동준형은 이혜인이라는 한 여자에 대해 진심어린 걱정을 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녀를 큰 숙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가졌던 책임감보다 더 강한 것으로 느껴졌다. 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애틋함과 함께 오라버니 같은 살가움까지 묻어있는 따뜻함이었다. 형에게 그간 그간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레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떠올리기 싫은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옮길 때 느껴야 하는 곤혹스러움은 비록 동준형 앞이라 해도 어쩔 수 없었다. 말하는 중간중간에 내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걸 느껴야만 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때로는 심각한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도 했다. 요즘은 형수가 집을 나간 게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족에게 갔으면 몰라도 거쳐도 마땅치 않은 데다 다시 혼자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그래도 어머니는 미워하지 말아라.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혜인이 탓도 있을 거다. 지금 생각이 든 건데 어쩌면 혜인이는 혼자인 채 살아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떻게 혜인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면 애정을 갖고 본다든지 그것이 인간적인 애정이든 이성 간의 사랑이든 말이야. 그냥 부모 형제가 없는 고아이고 그래서 혼자 힘든 생활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물론 그런 조건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혜인이한테는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깊은 고뇌가 있어. 인간이나 사물에 대한 사색의 깊이도 있고 하여튼 뭐라고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좋은 화가가 될 조건들이 적지 않아. 그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었는데 형은 그녀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했다. 동준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형에 비하면 나는 그녀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리라. 그러자 마음 한구석이 텅 빈듯이 허전하면서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다. 오늘이라도 형수 만나보겠어요? 아니다. 오늘 한시 비행기로 제주에 갔다가 3, 4일 후쯤 다시 올 거야. 그때 만나도록 하지. 혜인이 전화번호 좀 적어줘. 전 오늘 형수 만날 건데 형 귀국했다는 얘기 전할게요.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지금 연락해보겠어요? 라고 물었다. 그래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 형은 그녀를 만난 것처럼 몹시 반가워했다.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누른 후 신호음이 들리자 형에게 건네주었다. 혜인아 나다. 형은 목이 메인 듯 했다. 자식 알아보는구나. 이 말 한 가지씩 물어봐. 나 아주 왔고 지금은 서울이고 혜인아 너 아직도 용감하지? 됐다. 그러면 나 조금 후에 제주 갔다가 3, 4일 후에 올 거야. 우선 네 목소리부터 들으려고 전화한 거다.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 유나한테도 연락해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뭉치 잡구나. 나는 네 얘기 유나랑 함께하고 싶은데 넌 괜찮겠니? 인마 혜인아 아직도 용감하다면서 울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올 테니 그때 만나자. 전화 끊고 바로 눈물 닦아라. 알았지? 통화를 끝낸 동준형은 손수건으로 눈 언저리를 눌렀다. 처음엔 반가워서 선배선배 하더니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구나. 혜인이 많이 울었니? 마음 놓고 울기나 했겠니? 늘 눈이 젖어 있었어요. 나는 죄인처럼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했다. 웬만해선 울지 않던 애였는데 그녀는 동준형에게 각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았다. 진심이라고 믿지 않았던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그녀의 말이 이제는 진심이 될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동준형이 그녀를 제주에 머물게 한다면 그곳은 너무 멀다. 원래 계획은 동준형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녀에게 가려고 했는데 왠지 자신이 서질 않았다. 늘 그랬지만 집엔 이모 혼자였다. 그래도 요즘은 이모라도 계시니 덜 적적했다. 열쇠를 갖고 있었지만 일부러 초인정을 눌렀다. 지난주에 대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 현관문에 키를 꽂는데 이모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던 일이 생각나서였다. 오늘 금요일 아니니? 문을 열어주면서 이모는 의아해 했다. 네. 맞아요. 이모. 근데 웬일이냐? 그것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장에 있어서 좀 일찍 올라왔어요. 요새는 네가 주말마다 오니 내 맘이 참 좋다.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머니도 은근히 좋아하면서 주말을 기다리는 눈치더라. 난 그녀가 건강을 되찾자 주말마다 집에 다녀가기 시작했다. 별일 없으셨죠? 별일 있을 게 뭐 있냐? 맨날 늙은이 둘이서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집 지키고 그렇지 뭐 그래도 너희 어머니 요새는 말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런다. 식구가 적어서 적적한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적은 식구나마 기운 차리고 서로 의지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모는 무슨 일이든 긍정적이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고맙고 어머니는 왜 그러지 못한 걸까. 자신이 한 여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나 계실까. 그걸로 인해 아들이 죄의식을 갖고 그녀의 지인들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다 쏟아버렸다는 걸 알고나 계실까. 아무리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어쩔 수 없는 내 어머니였다. 이젠 많이 늙으신 내가 감싸하지 않으면 안 될 어머니 잠시 눈을 붙인다고 누웠는데 시간이 제법 지나 밖이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다. 여행 가방에 준비물과 옷가지들을 대충 챙겨 넣었다. 와이셋주 두 벌만 다림질하면 준비랄 것도 없었다. 다림질을 미리 해둘까 하고 망설이다가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다. 차를 두고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좌석버스에 올랐다. 어머니에게 들르기 위해서였다. 가게 안은 그동안 더 화려해진 것처럼 보였다. 각가지 색깔의 고운 한복감들과 한복에 필요한 장식품 등이 진열된 속에서 화사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기 있어 보였다. 아이고 우리 아들 오시네. 언젠가부터 어머니는 형을 반길 때 쓰던 말을 나에게 그대로 하고 있었다. 형이 있을 때는 나에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었다. 늘 막내 오니 였고 형에게는 어이구 하면서 두 팔을 벌리곤 했었다. 내게는 우리 아들 이란 말 대신에 늘 막내라고 했었는데 오늘도 어머니는 형에게 하던 식으로 나를 반겨주었다. 내가 오늘 올라왔다는 것을 이모의 전화를 받고 알고 계신 것 같았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다. 오늘 점심도 시원치 않게 먹었는데 저녁 생각이 없더라니 너랑 먹으려고 그랬나 보다. 뭐 먹고 싶으냐? 애미가 사줄게. 아침에 죽을 드신다던데 점심이라도 잘 드셔야죠. 소화가 안 되세요? 아니다. 손님이 많아서 그랬어. 찬바람 나서 그런지 혼수감이 꽤 들어오는구나. 오늘은 재수가 있는 날인가 보다. 손님도 굵직한 손님들만 오고 우리 아들도 오고. 여장부처럼 시원하게 터뜨리는 어머니의 너토루 숨은 형이 떠난 뒤 처음 듣는 것이었다. 모처럼 어머니와 같이 하려던 식사는 그른 것 같았다. 퇴근 후에 들르는 신랑 신부들로 가게가 북적거려서 어머니가 자리를 회사의 맨 박사뿐 이라고 하더니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나 보구나. 미국 가는데 뽑힌 걸 보니. 어머니는 직원들을 괜히 힐끔힐끔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직원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한마디씩 건넸다. 멋쩍어서 일어서려는데 잠깐만 앉아라 하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얼마 전에 미국 산다는 교포가 옷값을 달러로 계산했는데 니가 가지고 가면 되겠다. 어머니는 계산대 서랍에서 항공 봉투를 꺼내주었다.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으며 가게 문을 나섰다. 예 민규야 길까지 따라 나온 어머니가 날 불러 세우더니 내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저기 말이다 민규야 너 혹시 네 형수 소식 모르니? 뜻밖이었다. 그래서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요? 대답해봐 아는지 모르는지 대충요 아주 조금은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다. 지금 어디 있냐? 마땅하게 갈만한 것도 없었을 텐데 친구가 그림 그리려고 얻어놓은 곳에 있어요? 고생이 많겠구나. 가진 돈도 없이 못된 것 같으니 라고 저랑 나랑 싸우면서 그럭저럭 살다 보면 나도 늙어 힘이 빠질 테고 그때 가서 지가 큰 소리 치면 될 것을 집을 덜컥 나가 버리다니 독한 것 나는 어머니의 두 손을 잡았다. 어머니 형수 잘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살림만 하기엔 아까울 만큼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일 해가면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줘야 될 일 같아요. 하여튼 너 미국 다녀와서 얘기하자. 친구 만난다며 어서 가거라. 가게 안에서는 그렇게도 당당해 보이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왜 그리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지 집에서 얘기해도 될 텐데 길가에서 나를 붙들고 묻는 어머니의 속내가 짐작되어 슬그머니 마음이 놓이기까지 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형수에게 모질개구는 자신의 마음 또한 편하지 않으면서 당신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어머니가 차라리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래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녀의 작업실 근처를 거의 한 시간 이나 헤맸다. 휴대폰도 대지 않고 어두컴컴한 작업실의 문도 굳게 잠긴 채 지루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두커니 서 있기가 지루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큰 길로 나섰다. 여기저기 상점들과 화방들을 한참 동안 기웃거리다가 화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유난히 난이 눈에 많이 띄었다. 집에 있을 때 베란다에 놓여진 난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던 그녀 모습이 떠올라 화원 안으로 들어갔다. 각가지의 난초 속에 유독 눈길을 끄는 화분이 있었다. 난초 잎을 제치고 우뚝 솟은 여러 개의 꽃대 위에 저마다 한 송이씩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학처럼 보였다. 여러 송이의 꽃들은 마치 학이 군무를 추는 듯 했다. 이 난은 이름이 뭔가요? 해오라기 난초라고 해요. 해오라기 아시죠? 학이잖아요. 참 아름답군요. 이 꽃은 얼마동안 피어있나요? 6월이나 7월경에 꽃대가 올라오면 꽃이 피기 시작해서 다섯 달 정도 피어있어요. 꽃이 지면 콩알만한 알뿌리가 더 생겨서 다음에는 더 많은 꽃을 보게 되죠. 맘에 드시죠? 네. 이걸 주세요. 화분에서부터 꽃대까지 정성껏 포장해 준 것을 받아 나오는데 화원 여주인이 나를 불러세웠다. 손님 그거 꽃말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가르쳐주세요. 꽃말이 아주 예뻐요. 꿈속에서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꿈에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꽃만큼 꽃말도 정말 예쁘군요. 화분은 꽤 묵직했다. 작업실은 여전히 어두운 채로 있었고 가랑비마저 내리기 시작했다. 막 내리기 시작한 비는 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늘어서 작업실 입구에 서 있기로 했다. 밤은 소리 없이 깊어만 가고 비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처음처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바람이 지나갈 때는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밤공기가 제법 쌀쌀했다. 무게가 적지 않아서 벌써 작업실 문 앞에 내려놓은 해우라기 난초는 바람이 불 때마다 춤추듯 살랑살랑 입을 흔들면서 새로운 주인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상점의 불들이 하나둘씩 꺼져감에 따라 길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슬그머니 짜증이 일어나려 했다. 이미 버스도 끊겨 다니지 않고 어쩌다 택시나 한 대씩 지나갈 정도로 밤이 깊었는데 도대체 어딜 가서 이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단 말인가. 막연하게 걱정만 하면서 골목 입구를 바라보고 서있는데 길 건너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몹시 비틀거리는 술이 많이 취한 걸음걸이었다. 낯이 익었다. 확인할 것도 없이 그녀였다. 나는 휘청거리는 그녀의 모습에 무척 당황하면서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녀는 가까이 있는 가로수에 기대어 노래인지 혼잣말인지도 모를 소리를 끊임없이 흥얼거리고 있었다. 옛날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개같이 앉아서 놀던 꽃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이 부분만 반복해서 계속 흥얼거리는 것이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감기 들겠어요. 머리에서 빗물이 흐르고 있는 그녀를 물구러미 바라보다 팔을 잡아 끌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잠깐 쳐다보더니 크게 화가 난 듯 팔을 세차게 뿌리쳤다. 왜 이래요. 빨리 들어가자고요. 비 맞고 계속 여기 이러고 있을 대신에 자기 말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으면 화부터 내는 거 형님한테 배웠구나. 집에 가세요. 그럼 나도 들어갈게요. 못 들은 척 하며 그녀를 부축했다. 완강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그럴수록 난 더욱 힘을 주어 그녀를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작업실까지 갔다. 그녀의 팔에 걸려있던 가방에서 간신히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벽을 더듬어 간신히 스위치를 찾은 다음 불을 켰다. 실내는 오싹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기가 꽉 차 있었다. 겨울이 큰일이구나. 그녀가 추운 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 미리부터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나마 창가에 놓여진 하나밖에 없는 나무 의자엔 책들이 쌓여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녀를 침대에 걸터 앉게 한 후 욕실에서 마른 타올을 가져왔다.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젖은 머리카락에 물기를 닦은 다음 뒤로 넘긴 후에 얼굴을 닦아주기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두 뺨을 가만히 들어 올렸다.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턱 끝에 맺혀 있었다. 아직도 눈물이 남아 있어요? 입속에서만 말이 뱅뱅 돌 뿐 소리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나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바람이 간간히 창문을 두드리며 지나갔다. 그녀가 눈을 뜰까봐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힌 다음 베개를 바로 베어준 후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술기운으로 괴로운 듯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옆으로 돌아 누웠다. 흐트러진 담요를 다시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다. 나는 한참을 침대 옆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리창문을 두드리는 세찬 비바람 소리가 또 한 차례 몰아칠 때 그제서야 현관 문 앞에 놓아두었던 화분이 생각났다. 다행히 꽃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빗방울의 무게가 벅차게 느껴졌다. 휴지로 꽃잎을 누르고 있는 빗방울들을 살짝 눌러준 다음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 위로 화분을 옮겨 놓았다. 해오락이 난초라 했던가 꽃말이 아주 예뻐요. 꿈속에서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꿈에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화원의 주인 여자가 일러준 해오락이 난초의 애절한 꽃말을 기억해냈다. 지금의 내 마음 같군. 그래요.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이에요. 안 된다는 거 이쯤에서 정신 차리고 접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 어쩌면 당신을 많이 화나게 하고 많이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바람도 가져봐요. 당신도 그래 주기를. 내가 당신을 바라보듯이 당신도 날 바라봐 주기를. 나무 의자에 있는 책들을 책꽂이 빈칸에 꽂아놓고는 의자에 앉았다. 몇 시간을 서 있었던 탓인지 몹시 피곤했다. 새벽이 되어도 멈추지 않는 비바람은 가을비가 아니라 겨울을 재촉하는 비인 듯했다. 추위가 느껴질 정도였다. 실내를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온도를 높일 만한 그 무엇도 눈에 띄질 않았다. 점퍼를 벗어 침대로 갔다. 옆으로 누워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녀 어깨 위에 걸쳐진 탐요를 잘 다독거린 다음 그 위에다 점퍼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간간히 고개를 저었다. 의식 속에서는 날 경계하는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스러워하는 행동처럼 느껴졌다. 고갯짓을 할 때마다 헝클어지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었다. 그녀의 숨결이 내 얼굴과 목을 간지렸다. 제스민 향내가 나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릿결에 살짝 얼굴을 묻어보았다. 잠시 그대로 있고 싶었다. 바로 눈 아래에 그녀의 입술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더 숙이려다 순간 멈췄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마와 두 눈 차마 입술을 탐내지 못하고 턱에 가만가만히 입술을 대었다. 그래 더 이상 그녀를 탐내서는 안 된다. 그녀가 기억하면 괴로워할 테니까 입술을 빼앗긴다는 건 몹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 그것도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면 분노할 일일 것이다. 입술을 빼앗는다는 것은 또 얼마나 치사한 일인가. 우리의 첫 입맞춤을 나 혼자 가질 수는 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두 손을 거두며 침대 곁에서 물러나 창가로 갔다. 난 알고 있다. 오늘 밤 비록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한 그녀를 지켜주는 일이 얼마나 강한 인내를 요구하는지 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오고 갔다. 하지만 그녀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을 만큼 분명했다. 그러나 쓸쓸했다. 그녀가 아침에 깨어나서 나를 본다면 물론 당황할 것이 분명했다. 현관 문 입구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바구니 안에 보족기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다. 보족기 묶음에서 하나를 베어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다. 비는 계속 질적거리며 내리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빗물처럼 차가웠다. 몸을 움츠리면서도 상쾌하게 와닿는 느낌이 괜찮았다. 걷고 싶었다. 빗줄기가 얼굴을 스쳤다. 옷의 물기가 속살을 파고들며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미 가슴속은 젖을 대로 다 젖었는데 이까지도 쯤 젖는 게 무슨 문제람. 멀리서 들려오던 남자의 노래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노래인지 푸념인지 모를 소리를 지르던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우뚝 섰다. 삼십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여보셔 취하셨나 본데 그냥 지나가시죠. 술을 마시긴 했지만 취할 정도는 아니요. 저기서부터 댁을 보면서 왔는데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악이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말씀해 보시죠. 이런 날 비를 맞으면서 그냥 걸으면 응어리가 풀리기는 커녕 감기만 들어요. 나같이 노래를 부르던지 말을 하든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토해내야 해요. 아셨죠?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으니 이제 가보시죠. 남자는 팔을 휘저으며 걸음을 옮겼다. 조금 후 다시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얼마를 걸었을까? 짧은 다리가 나오고 아래에는 기찻길이 뻗어있는 게 보였다. 다리 난간을 잡고 서서 기찻길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를 쳤다. 이해인 사랑해요. 심호흡을 했다. 형 나 나 어떻게 두통과 함께 편도선이 따끈거림을 느끼며 눈을 떴으나 몸을 일으키기가 몹시 힘들었다. 기온이 내려갔다는 것을 침대 속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남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녀의 썰렁한 공간이 떠올랐다. 그나마 도시가스에 연결된 작은 보일러가 싱크대 수도와 욕실에 더운 물을 나오게 해준다니 다행이었다. 벽시계의 시침이 9시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목이 꽉 잠긴 목소리였다. 접니다. 네. 지금 이재앞에 앉았어요. 그림 그리려고요? 아니요. 오늘은 붓질만 해야겠어요. 붓질 이라뇨? 말 그대로 해요. 붓으로 색을 칠하는 붓놀리뇨. 한참 동안 붓을 잡지 않았더니 손이 굳은 것 같네요. 어젠 죄송했어요. 실망하셨을 거예요. 실망은요?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인걸요. 어제 낮에 무척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학교 때 내가 많이 의지하고 따르던 선배인데 파리에서 아주 귀국했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하나 둘씩 떠오르면서 글쎄 술이 마시고 싶지 뭐예요. 처음이에요. 술 생각이 난 건. 그녀는 동준형이 민호형과 친구 사이인 걸 알고 있을 텐데 웬일인지 동준이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할수록 목소리의 톤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들으며 동준형의 귀국을 무척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 동준형이 그렇게도 반가웠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려는 걸 간신히 눌러 참았다. 하지만 나중에 서로 어색해할 것 없이 동준형의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씁쓸했다. 동준형 얘기잖아요. 선배가 온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두 사람 통화할 때 나도 있었어요. 어머 그럼 동준선배를 만나셨어요? 그렇다니까요. 회사로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어제 열두시쯤 홍대 앞에서 만났죠. 서울에 오자마자 어머니부터 찾았더라고요. 그랬군요. 통화가 길어졌네요. 오늘 외출할 일 없죠? 왜요? 이따 잠깐 들리려고요. 저 나갈지도 모르는데 순간 피아놓은구나 라는 생각이 짧게 스쳤다. 잠깐이면 돼요. 꼭 들러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전화로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침대에서 내려와 담배를 찾아 불을 붙였다. 저쪽에서 여보세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요. 담배에 불을 붙이느라고요. 네. 내가 그곳에 가는 게 그것도 주말에 잠깐일 뿐인데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묻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 또한 잠시 침묵을 시키다가 입을 열었다. 어제 많이 힘드셨죠? 몇 시부터 와 있었어요? 저녁 때쯤 세상에 세상에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그러고 보니 나도 기가 막히는군요. 내가 참 실없는 놈 같고 우스워 보이죠?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저 그렇게 기다려줄 만큼 괜찮은 여자가 못돼요. 제가 가는 것이 그렇게 싫다면 딴 사람을 보내죠 뭐. 열두시부터 한시 사이에는 집 비우지 말아요. 누가 갈 테니까요. 전화 끊습니다. 휴대폰에 뚜껑을 덮어 책상 위로 던져버렸다. 샤워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사십대로 보이는 여자가 거실바닥을 닦고 있었다. 여자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며 몸을 일으켰다. 파출부를 구했다더니 수고하십니다. 둘째 아드님이군요. 이모님이 아침 함께 드신다고 기다리고 계세요. 부엌 안에서 이모의 소리가 들렸다. 민규야 어서 앉아라. 아침 먹자. 어머님 벌써 나가셨어요? 식탁 앞으로 다가가며 어머니를 찾았다. 그래 머리 손질 좀 한다고 일찍 나갔어. 어서 먹자. 국 대접을 내 앞에만 놓아주었다. 이모 국은요? 난 누룽지 끓인 거 먹으란다. 아침에 먹기엔 누룽지가 속도 편하고 괜찮더라. 아주머니가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동안 이모가 많이 힘드셨겠어요. 내가 한데도 굳이 사람을 부르지 않니? 당연하죠. 이모가 무슨 일을 하세요? 힘드신데. 이 집 지은 후부터 드나들던 파출부를 형이 결혼하자마자 그만두게 했던 어머니였다. 그러더니 그녀가 집을 떠나자 또다시 파출부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부탁했던 것이다. 그녀가 이 집안에서 생활했던 시간들 중에 행복했다고 여겨질 만한 기억이 있을까?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이 단 한 가지라도 있기나 한 걸까? 나마저 끊고 싶은 제발 내가 알아서 먼저 발길을 끊어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구나. 서둘러 집을 나섰다. 신촌이 가까워져 오자 속력을 줄이며 전자제품 대리점을 찾았다. 얼떨결에 한 군데는 지나쳐버렸고 마침 주차하게 편리한 대리점이 눈에 띄어 그곳에 차를 세웠다. 다행히도 난방제품들이 구색을 갖춰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었다. 침대 위에 깔 전자매트와 벽걸이 전기 히터 그리고 가스난로를 구입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을까 하고 매장을 둘러보다 커피물을 끓일 때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그녀 모습이 떠올라 커피포트를 추가로 주문했다. 계산하는 동안에도 내내 망설였다. 전화를 그렇게 끊었어도 이왕 가까이 왔는데 잠깐 들릴까 하는 갈등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며 직원에게 열두시에서 한시 사이에 배달해서 자리를 잡아 설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도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는 차에 올랐다. 속절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전화는 해야겠기에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마워요 미안해요 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는데 지금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면 결국 또 그 말 밖에 아침에 통화할 때 화가 많이 난 것도 같고 하여튼 물건들 잘 도착했고 특별히 부탁했다면서 친절하게 설치해 주고 갔어요. 더듬거리며 힘없이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왜 이래도 가슴이 저려 오는지 사람끼리 주고 받는 거 서로가 줄만 하니까 주는 거고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받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도 있어요 겨울 준비 내가 해드리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받을만한 입장이니까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 내일 열흘쯤 출장 가요 오후 비행기니까 아침 일찍 잠깐 들릴게요 가서 스토브를 내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내일도 들리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오세요 오세요 쓸데없는 신경 쓰시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전기매트 설명 들으셨어요 네 혹시 전기 아낀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겠죠 감기 약값이 전기료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오늘 밤부터 따뜻하게 주무세요 네 그럴게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다 좋은 옷과 비싼 구두는 물론이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면 모두 다 내가 해주고 싶다 편히 쉬며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예쁜 집도 지어주고 싶고 계절이 바뀔 적마다 여행도 다녀오게 하고 싶다 세상의 모든 걸 내 마음까지 전부 네 이렇게 상사와 일권을 모두 낭독해 드렸습니다 총 277쪽의 장편 소설이었는데요 일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